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수장이 서울에서 양자회의를 갖고 양국 관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도 별도 양자회의를 하면서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안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불법적인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또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미한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확대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 억제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신흥기술, 경제 안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 회의도 이날 열렸습니다. 조태용 실장과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정세 등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두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일, 미한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미한일 안보실장들을 관저 만찬에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면서 캠프 데이빗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앞으로도 이런 동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반 보좌관은 지금 같은 3국 협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미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바 국장도 설리반 보좌관의 모든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일본 국민은 크게 달라진 한일 관계를 환영하며 나아가 3국이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헌모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7일 공개한 국방수권법 최종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 확인 등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미한동맹 강화는 지난 4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제력에 대한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됩니다. 한국국회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정주 의원 1명은 반대했고 같은 당의 강민정, 민형배, 허숙정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등 13명은 기권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인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즉각 중단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성실 이행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 금지라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고령의 납북자와 한국군 포로 문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세는 7일 뉴욕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 총회 부대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아직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납북자와 한국군 포로 등 희생자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예전에도 중국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국제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거듭된 책임규명 촉구와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무단 가동하는 개성공단 시설이 크게 증가해 30여 곳에 이른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8일 정리브리핑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성정보 등으로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한국기업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같은 행보는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한국기업과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5월 BOA가 보도한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시작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대변인은 이어 한국정부는 한국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북한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